전주 지역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이 시작됩니다. 전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2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. 참여 자격은 2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만 18세에서 65세 시민 등으로 실업급여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등을 신청할 수 없으며 희망자는 주민센터에 자격을 문의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.